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윤용진입니다. 지금 저희는 AIB 전공자를 위한 기초수학 첫 번째 선형대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주차에 접어들었고요. 5주차 1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정사각 행렬, 스퀘얼 메이트릭스의 디터미넌트, 한국말로는 판별식 또는 행렬식이라고 하죠. 그런 스퀘얼 메이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고 그리고 Eigen Value Problem을 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형대수학을 우리가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선형대수학이 메이트릭스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인공지능에서 특히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딥러닝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주어진 인풋과 아웃풋에서 어떠한 메이트릭스를 찾아내는가 그게 인공지능의 핵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알아내는 데, 구축하는 데 핵심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알고리즘 중에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 분류라든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SVM이라고 하죠. 서포트 벡터 머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Eigen Value Problem, 특히 Eigen Vector라든가 선형대수학이 끝나고 나서 또 같이 학습할 벡터 캐큘러스의 벡터 미분학에 중요한 개념들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Determinant라는 행렬식이라든가 이 Eigen Value가 이렇게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해지는구나만 아시면 되고 그게 이미 다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시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매트랩이라든가 파이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툴로서 이미 다 컴퓨터가 계산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런 메이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어떤 Determinant를 가지는지 다음에 이게 Eigen Value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Eigen Value가 무엇이고 그 Eigen Value에 해당하는 Eigen Vector는 무엇인지 다 구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AI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수학 그 첫 번째 선형대수학의 5주차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Linearizv라 선형대수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저희 이 큰 그림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꼭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같이 훑어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형 방정식,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한국말로. 근데 System of Linearizvra Equation을 푸는 선형 연립 방정식 AX이퀄 B를 푸는 그런 방법을 알아봤고요. 푸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A라는 메이트릭스를 어퍼 트라이앵글러 메이트릭스로 변환을 한 후에 거꾸로 백월 서스티투션을 통해서 거꾸로 대입해 가면서 미지수인 X1부터 Xn까지 구하는 오퍼레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차까지 메이트릭스 A의 역행렬을 구해봤습니다. 스퀘어 메이트릭스 A의 역행렬도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구해봤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는 역행렬을 알고 있다면 그 역행렬을 가지고 System of Linearizvra Equation에 대입을 해서 바로 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해를 구할 때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메이트릭스나 로워 트라이앵글러 메이트릭스로 변환을 해서 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로우 오퍼레이션이 너무 복잡했죠. 지난주에 해보셨지만 그리고 같은 로우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오늘도 이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기억나시는 분들은 2x2 메이트릭스 ABCD 있는 거 있죠. 그거의 행렬식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도 있고 3x3 행렬에는 행렬식은 따로 아니고 이렇게 좀 트릭이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3x3 메이트릭스 이 메이트릭스의 쉐입이라고 그러는데 메이트릭스의 쉐입 형태가 3x3를 넘어가는 4x4부터는 이런 공식이나 어떤 트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별식, 행렬식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이 행렬 A라는 것을 어떤 다른 더 구하기 쉬운 행렬로 변환을 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행렬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한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이 선형대수학의 문제를 풀면서 저희가 같이 볼 것은 이 벡터 스페이스와 이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지 문제도 같이 풀어 보고요. 그리고 오늘 끝에 저희가 함께 공부할 메이트릭스, 아이겐 밸류 프라블룸하고 메이트릭스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시키는 다이건 알라이제이션 프라블룸 이것도 딥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1주차에 잠깐 맛을 보았던 AI 어플리케이션 선형대수학이 어떻게 AI 어플리케이션이 쓰이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기 전에 잠깐 지난주에 했던 그 역행렬에 대한 재미있는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행렬이 M by M 매트릭스라고 봤을 때 A, B가 인버터블하다는 얘기는 뭐죠? A도 역행렬이 존재하고 A 인버스라는 B도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둘 다 A, B 둘 다 역행렬이 존재할 때 A, B, A times B, A, B 곱의 역행렬은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많이 증명문제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증명문제가 나오게 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정이 잘못됐다고 설립을 한 후에 그 결과가 모순된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 A, B 인버스가 B 인버스, A 인버스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인버스는 A, B라는 새로운 행렬의 역함수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verse of A, B죠. 그러면은 A, B 인버스가 A, B의 인버스가 A, B 인버스라는 A, B 인버스가 A, B 인버스라는 거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원래 정의대로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나오면 됩니다. 그죠?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A, B하고 그죠? 그 다음에 A, B 인버스인 B 인버스, A 인버스를 곱해서 우리가 보여줄 거는 이게 아이덴티 매트릭스에 됐다. 그러면은 B 인버스, A 인버스라는 그 파란색 지금 항이 A, B의 인버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 어떤 메이트릭스에 역행렬을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간단하게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두 개를 그래서 아이덴티 매트릭스 되는 걸 보면 되는데 지금 A, B 곱하기 B 인버스, A 인버스 해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B, B 그 가로를 빼면 B, B 인버스가 붙게 되죠. 그럼 B, B 인버스만 보게 되면 B 타임 B 인버스는 뭐죠? 그죠? 정의에 따라서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되고 A 아이덴티 매트릭스 곱하기 A 인버스가 되고 A, 빨간색 A 아이덴티 매트릭스 아이덴티 매트릭스는 그냥 A 매트릭스죠. 그게 A가 됐고 다시 A 인버스 곱하게 되면 아이덴티 매트릭스 돼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B 인버스, A 인버스 저기 파란색 곱한 부분이 A, B의 인버스가 됩니다. 우리가 증명하려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증명 문제가 혹시 나오시게 되면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안 배울 것 같은데 대학교 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런 걸 점수 쉽게 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왜냐? 정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A, B의 인버스는 B 인버스의 인버스다. 이건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디터미넌트를 한번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정의를 한번 보면요. 어떤 행이나 어떤 열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행이나 열에 있는 원소를 A, I, J를 택해서 계산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쓸 때 D, T 디터미넌트 가로하고 A라고 쓰던가 아니면 약간 스켈라이스 쓰듯이 이렇게 절대값같이 써줍니다. 둘 다 행렬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게 복잡할 것 같은데 처음에 작은 행렬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행렬 보죠. 1바1 매트릭스죠. 그죠? 그래서 1바1 매트릭스 보면 행렬 A를 그냥 small a 이거 하나로 보면 여기 디터미넌트 A는 small a입니다. 그리고 I번째 I번째 행을 택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디터미넌트 A라는 건 뭐냐면 A라는 큰 매트릭스의 행렬식은 뭐냐면 어떤 그 디터미넌트 A라는 매트릭스의 한 행이나 아무 행이나 아무 열을 하나 택합니다. 여기서는 I번째 행을 택했습니다. I번째 행을 택하고 그 행 중에 그죠? 어떤 원소 그죠? 엘레멘트 A large i j를 택하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의 밑에 인덱스 있는 예를 들어서 1행 1열이면 위에 i 플러스 j가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그냥 플러스가 되고 뒷단에는 뭐가 곱해지냐면 새로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곱해지는데 이 새로운 행렬 A, I, J는 뭐냐면 이 I행과 여기 A, large i, J가 있잖아요 그 large i 행과 그 다음에 j, small j의 열을 제외한 네, 그런 다시 그렇게 한 행과 한 열을 제외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n by n이었던 메이트릭스 A가 n-1 by n-1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디터미넌트가 되고 이거를 처음부터 곱해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large i 그 번째 메이트릭스 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A, I1부터 A, I2부터 A, I2부터 A, IN까지 쭉 더해주면 됩니다. 일단 수식으로 표현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을 택하든 어떤 열을 택하든 디터미넌트는 같습니다. 똑같이 한번 제2번째 large 제2번째 그 칼럼 열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중간에 디터미넌트 어떻게 되냐? 어떤 특정한 중간에 있는 A, I, J 그죠? 큰 J를 뽑은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원에 I 플러스 J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A, 1, J다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뭐 일행에 뭐 일열이다 J가 1이다 하면 1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에 2승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디터미넌트 A, I, J 똑같이 해서 이 행과 이 열을 제외한 N-N by N-1의 메이트릭스의 행렬식이 되겠고 디터미넌트가 되겠고 그거를 더해줍니다. 전 슬라이드랑 비교해 봤을 때 행을 택하고 열을 택하든 값은 똑같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를 어렵잖아요. 이거를 제일 쉬운 2x2 메이트릭스부터 한번 해보고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x2 메이트릭스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은 일행을 택하겠습니다. 일행으로 계산할게요. 일행이 뭐죠? A, B죠. A랑 B인데 일행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앞에 있는 A부터 시작합니다. A를 하고 마이너스 1에 일행 1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승수의 1 더하기 1에서 2가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A, B와 A, C A, B는 일행이죠. 그 다음에 1열은 A, C죠. 그걸 제외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행열 D만 남습니다. 그럼 Determinant D가 되겠죠. Determinant D는 정의에 의해서 그냥 D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앞에는 A, D가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이제 B를 1행에 B를 봅니다. 그럼 B가 되면 마이너스의 B는 뭐죠? 1행 2열이기 때문에 위에 마이너스 1의 승수가 1 플러스 2에서 3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B가 포함된 행과 열을 지우게 되면 B가 포함된 행은 A, B고 열은 B, D가 되겠고요. 그거를 지우게 되면 Determinant C가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A, D 마이너스, B, C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상황인데 A, D 마이너스, B, C라는 게 됐고 똑같이 여러분들 행 이번에 1행으로 계산했죠. 이번에는 2열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열은 뭐죠? 이 행에 B, D죠. B, D로 계산해 보면 B를 잡고 마이너스 1의 B가 1행 2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플러스 1이 됐고요. B가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지우면 Determinant C가 되고 D가 그 다음에 D로 가는 거죠. D로 가면은 D의 마이너스 1의 D가 2행 2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2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Determinant A D가 속해 있는 행 C, D와 열 B, D를 이렇게 지우게 되면 A가 나왔습니다.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B, C 플러스 A, D. A, D 마이너스 B, C죠. 이런 2바이트 행렬은 공식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A, D 마이너스 B, C인데 이게 많이 쓰일까요? 거의 안 쓰이죠. 우리는 지금 AI를 위한 빅데이터를 AI를 위한 리니얼지화를 배우는데 이렇게 2바이트 행렬은 거의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1강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런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만 하더라도 이게 적어도 3바이트 라든가 아니면 딥러닝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 훨씬 복잡한 그런 행렬식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2바이트 행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D 마이너스 B, C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수학적인 식을 알아봤고 예제를 통해서 조금 쉽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차시에는요 조금 더 고차원의 3바이3 이런 행렬의 행렬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